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민주학교 황상호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갇혀 있기도 힘든데요. 비까지 계속 추적추적 내리네요. 저는 그래서 한 달 전에 주문한 스피닝 자전거가 와서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서 가정폭력 건수가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집에 있을 때 서로 많이 다투시지 마시고요. 실내 운동이나 음악, 책들 좀 찾아보시면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생각보다 너무 적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EDD에서 0달러밖에 주지 못한다라고 확인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왜 0달러가 나왔는지 한번 짚고 또 최근 업데이트된 자영업자, 우버 운전자들을 위한 새로운 업데이트된 정보를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요. 팬데믹 실업지원, PUA입니다.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스인데요. 이 자료는 EDD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4월 9일자 업데이트입니다. 먼저 확인하고 갈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 UI 시스템을 통해서 독립계약자, 자영업자들이 UI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다시 신청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EDD 웹사이트에 확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독립계약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기존 UI를 통해 신청하라. 그러면 당국이 자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건 여부를 알 수 없으면 기존 UI를 통해 신청하면 당국이 그 내용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신청자들은 일부러 다시 신청하기보다는 일단 기다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만족스러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어필하고 재신청을 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공식적인 답변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UI 혜택금액이 0달러로 떴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EDD가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고용주가 당신을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EDD에 보고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EDD가 본인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지를 자택으로 보낸다. 10일 이내에 EDD가 요구한 문서에 맞게 서류를 제출해 보내면 재심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UI 혜택금액이 0달러로 떴다고 자격 요건이 박탈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한 그 자기의 본인 증명이 잘못 작성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고용주가 자신의 정보를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EDD가 요구한 문서에 맞게 제출해 보내시면 됩니다. EDD가 보내는 문서는 아래 링크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 링크도 유튜브 디스크립션 세모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그 내용에 첨부할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팬데믹 실업지원금이 뭐냐. 지난달 통과한 케어에스 액트의 한 부분인데요. 캘리포니아 주민 중 비즈니스 오너, 자영업자, 독립계약자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이분들은 실업보험 혜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인 피해가 극심하자 연방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분들을 돕겠다라고 했고요. 이분들 자격 요건에서는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든 사람이 수혜 대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혜택 시작은요. 2월 2일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최대 39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다른 UI랑 동일하거든요. 신청기간이 늦었더라도 2월 2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POA 자격을 받을 수 있다면 따라서 연방정부에서 주는 600달러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 정책과 마찬가지로 3월 29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먼저 중요한 사항인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독립계약자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방법과 양식 처리 과정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꽤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용개발부가 시스템이 갖춰지면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홈페이지에서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프로그램 시스템 규모가 거의 기존 EDD 신청 프로그램처럼 큰 규모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담팀이 서둘러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경우 갖춰지면 민족학교라든지 LA 한인회 커리어원스톱.org를 가시면 그 서비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입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주민 중 UI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장애보험, 유급가족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두 경우는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소유자,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그리고 UI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모든 혜택을 받은 개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도 이 항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무엇보다 신청한 사람은 그 근무한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그 근무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한 사람이어야 이 자격 요건이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아래 한 가지 범주 안에 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증상을 겪었던 경우 진찰을 받으려고 한 경우 두 번째, 병원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가 격리를 조언받아 일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가장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다섯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나 다른 시설에 가지 못한 아이나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여섯 번째, 가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해 자신이 가족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가장이 된 경우 일곱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결과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 여덟 번째,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을 닫은 경우 아홉 번째, 새롭게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가능해진 경우 열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사에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경우 열한 번째, 독립계약자로서 세금을 보고한 수입이 있었다면 또 가능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때문에 실업을 했거나 부분적으로 일하거나 일할 수 없는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열한 가지 사항 중에 하나가 있는지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신청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크게 두 번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EDD에 신청을 한 다음에 EDD에서 New Online Account Created 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신청서가 자동 접수됐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지난 몇 년 동안 UI를 신청하지 않아 자동 접수됐다는 이메일을 받지 못한 사람은 EDD Customer Account 너머가 있는 편지를 집 주소지로 우편물로 받게 됩니다 반드시 이 번호를 이용해서 개인 UI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모든 신청자가 신청 후 2주 안에 우편물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받게 되는 금액도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Certified 단계인데요 UI 온라인 어카운트에 로그인해서 본인이 받은 EDD Customer Account 넘버를 온라인 상에 입력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본인 확인 지시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하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액티베이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면 Bank of America로 돼 있는 그 EDD 데뷔 카드가 집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이 카드를 통해서 이제 돈을 쓸 수 있고요 이 카드로 쓰기 불편하다 그러면 Bank of America 웹사이트에 가서 자신의 계좌에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도 제가 유튜브 디스크립션 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혹시 지난 3년 동안 이 데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카드가 활성화되고요 그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Bank of America에 연락해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2주마다 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혹은 본인이 맞는지 등등 온라인 상으로 증명을 해야 하고요 그때마다 공지사항에 어떤 추가된 뉴스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DIEC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EDD에 있는 장애보험과 유급가족 휴가를 고용주와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부상이나 질병 출산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이들을 간병하기 위해 지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당 50에서 1300달러를 제공하고요 EDD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자 병원 기록이라든지 제출해야 될 서류가 꽤 있어가지고 신청법은 따로 EDD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사항 또한 제가 유튜브 디스크립션 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고 작성한 뒤에 이 재료는 온라인이 아니라 이 주소지에다가 이 서류를 직접 발송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고자